보험학 자 그러면은 7월달에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구요 6월달 한시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저 보험학이 D사의 수술비비를 왜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많이 추천하고 가입을 시켜드리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저 보험학과 함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르륵 뿅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수술비보험 하나만 봐도 D사로 가입을 하라는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래에서 왔습니다 보장이 더 좋은데 보험료가 반값도 안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단은 D사의 질병수술비는요 지금 현재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타사는 거의 30만원이에요 물론 한두군데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거의 다 보면 타사랑 D사랑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사 같은 경우는요 매회 지급이 가능해요 물론 50만원까지 보장 한도도 높은 게 중요한데 이 매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타사들은 노란색 K사 그 다음에 파란색 어디죠? H해상 그리고 또 파란색 연한거 S화제 이런 데는 매회가 보장이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일 질병 재수술 그리고 비급여수술 치행, 재앙절기, 체외충격파, 요시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D사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K사나 아니면 H해상 아니면 S화제 이런 부분들은 보장 한도가 좀 적고요 그리고 보장이 안되는 쪽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질병수술비로 가입을 하고 D사를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서 왔습니다 보장은 2배로 높고요 보험료는 반값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일단은 다 못 믿겠죠? 저도 못 믿겠어요 하지만 4월달에 D사의 종술두비 원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정말 저렴하다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들었죠 자 그러면 눈으로 일단 대한민국 사람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사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파란색은 다들 아시겠지만 H해상 이 빨간색은 M화제입니다 M 자 일단은 D사랑 비교하면 1조 20만원 타사도 똑같아요 보험료는 자 보장 한도는요 2조 50만원 하지만 타사는 거의 다 30만원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3종은 200만원 하지만 타사는 100만원 M사 같은 경우는 달랑 고작 겨우 4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자 4종 같은 경우는 천만원 타사는 5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고 M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된다 자 5종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천만원 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장면에서는 아무래도 D사가 윈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2, 3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비관여 수술은 카테터, 내시경, 신우류구슬이 비관여 수술이라고 하고 관여 수술은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육안으로 메스로 수술하는 게 관여 수술입니다 자 비관여 수술로 가입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H해상, M화재보다는 D사가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종 같은 경우는 백내장, 치액, 치열, 치루, 요실금, 재앙절개가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위, 대장용종, 체위충격파, 척수, 비관여,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부분들이 2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3종 같은 경우는 뇌, 신장, 내시경, 경피적 수술, 암수술, 척추수술, 관여 이런 담도, 담낭, 갑상선, 농내장 이런 모두가 일단은 우리 3종에서 200만원 통크기의 보장이 된다 4종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보장이 한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장받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위, 절제, 개복술, 신장, 방광, 요간, 신우, 관여, 심장, 간장, 최장, 소장, 결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5종 같은 경우는 악성 신세물, 근치수술, 관여수술이에요 그리고 심장 내 관여, 두 개 내 관여, 거의 다 관여수술입니다 통크기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타사의 1천만원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빠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셨을까요? 답변 먼저 드릴게요 표를 보니 DB 손해보험, 보험이 압도적이네요 매회 지급,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도도 높고 정말 망설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보험망이 계속 6월 초부터 D사, D사, 수수비보험, 7월 달부터 보험료 인사,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정말 많이 올려졌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뻥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후회할걸? 네, 아저씨 송파님 이종 수수비를 많이 가입하는데 DB 손해보험 이종하고 질병 수수비 한도가 높군요 이종에서 50만원, 질병 수수비 50만원 대장 위용종 제거하면 각각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랑 대장 내시형 용종 제거했어요 위 100, 대장 용종 100, 작은군종도 했다 100 합의 300만원 각 기간별로 그래서 매우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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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